우리 동댕의 전함 9번째 정신총독을 공개합니다! 정신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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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이가 해준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형 앞에 뛰었던 우리 팀원들만 생각하라고. 정신총독 마지막이 웃는 자가 진정한 선자다. 수영 선수들의 시작! 갑니다! 갑니다! tears 첫 Track 잘ics 시작 종은 아침 시작 아 지금 초대장을 발부하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동교도 중에 수영 잘하는 사람도 수섬을 해보자고 질 수 없죠 제가 4대 천왕 돈이 돈이 4대 천왕 돈이 4대 천왕 돈이 4대 천왕 돈이 5대 천왕 돈이 5대 천왕 돈이 촬영 좀 촬영 형 오늘 무슨 요일이게 해요? 오늘? 수요일 아니야? 그러면 무슨 녹화게 해요? 아 아직 물컷 끝날 거 아니야? 자태형 오빠가 우리 동네 예 세븐 진짜 무서운 사람 중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필기 미스터 하하하하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 다른게 없네 수수요일은 뭐예요? 다음 화요일 아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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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화요일 촬영 촬영 화요일 촬영이야? 월요일은? 월요일도 촬영 할 거야 하하하하 할 거야? 하하하하 그러면 수요일랑 가보시는 거야? 하하하하 아니 수요일은 고정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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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아 형 형 수요일 예체는 고정이잖아요 하하하하 됐어 하하하하 다음 주가 수요일 마지막 대축제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일단은 영화팀에다가 내가 강력하게 얘기할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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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i 하하하하 짱이 더럽고 다음 종목을 정해주는 대로 좀 문자 좀 넣어줘요 상태는 약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발로 하는 거 네 형님 그러면 뭐 영화.. 하체 위주로 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형님 뭐 갑작스럽게 연락드렸는데 고맙고요 형님 쉬었나 봐요 형님 네 예 했어요 형님 네네 자 여러분 배축제에서 만나요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신앙을 하게 사람 찝찝하잖아 신청객 여러분 배축제에서 만나요 한번만 더 두 번째 한 번만 더 돌아 여러분 배축제에서 볼 수 있으면 꼭 뵈요 네 고맙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형님 혹시 그 소녀시대 멤버 중에 수영 잘하는 사람 없나? 수영이요? 수영이는 수영 못하나? 수영이 한번 해볼까요? 아! 수영! 간다 간다 수영이야 수영 수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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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이 왜 전화는 안 빠지지? 수영이 왜 전화 안 빠지지? 수영이 왜 전화 안 빠지지? 수영이 왜 전화 안 빠지지? 야 이거 끄는 건데 받았어 받았는데 끄는 거야 끄는 거잖아 쟤라 해봐 전화 왔어 지금 전화 안 돼요 아 여보세요 방금 왜 끊었어? 안 끊었어 엘리베이터 했어 아 진짜? 야 우리 수영 수영 축제 하거든 수영 축제 너 좀 와야지 왜왜왜? 너 수영이잖아 수영 축제인데 수영이 와야지 나 수영 못해 알잖아 너가 내 선생님이잖아 수영이 수영은 좀 잘 못하거든요 네 이소인 오빠 있어 그럼 야 이 된 거야 저 겨울 알거든요 뭐라고? 언젠데? 수영씨 방송이야 아 아 아 야 어쩔 안녕하세요 호정 오빠 안녕하세요 수영씨 스케줄 조절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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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야 문자로 좀 해줄래요? 아 지금 뭐 녹화하고 있어? 아 이거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엑 영어로 하다가 영어로 하다가 네 누군데요? 줄리안 아 아 알레즈리안 1등 했습니다 줄리안 선수가 조금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승부는 거의 결정이 됐고요 아 좋아 아 둘이 대기를 해야지 라이브를 땡땡에 숨을 또 뺏겼잖아요 아 스무를 뺏기면서 스무를 다 했잖아 어쨌든 근데 마지막에 변할래 한번 대기를 해야지 헬로우 헬로우? 어? 영화요 헬로우 야, it's Peter 예, so what this call is about? 어, basically we're shooting right now we're shooting the show that I told you about before 너, 내 배에서 어, 서로가 있다 누구인데 mucus 드디어, 드디어 통화된 거야? 빨리 기다리겠다 , 기다리겠다 빨리 어 수영 할 수 있냐고 수영할 수 있냐고 스 straw Putерг 타 오실 것 같은 vole 진짜 오실 거냐고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을 좋아하시고 오고싶어 하시고 다음주 수요일 오피스 수요일 예고 괜찮아요. 한번 물어봐. 갑자기 일이 커졌어. 와구! 한국에 왔으면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한국에 대한 팬들에게 한 번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팬들이 싫어해요. 사랑하는 한국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반가워하고 저는 문화가,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한 환자들이 계속 돌아가고 싶어요. 항상 한국에 대한 환자들을 이어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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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근데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지금 시간이 7시도 안 됐거든 6시 이제 막 넘었는데도 아침 6시 반에 이렇게 아름답고 빛이 나를 미는 아마 세계 최종 아닌가? 아침부터 이야,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요즘에 스케줄 굉장히 빡셀 텐데 피부가 죽질 않아 조금씩 이제 천천히 내려올 거야 천천히 그래서 봐라 안녕하세요 안녕 고생했다 나 오늘 계속 뭐가 울컥불컥해 단체 옷 입고 있고 너무 예쁘다 마지막 날인데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동네 수영만 하고 단체로 이렇게 한 유리폼 미끼리 처음이죠? 네 그렇죠 뭔가 선수 느낌 나는데? 선수단 느낌 아무래도 그렇지 단체보이 보니까 그래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또 이 KBS 본강 모든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 오프닝 승지 아 여기서 진짜 많은 일 들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죠 우리 네 전공기 속에 아 옛날 기억나지 않으세요? 네? 지원형하고 같이? 맞아요 여기 앞에서? 거의 매일 딱 이 시간 때 온 것 같아 매일 매일 뭐 근데 감독님 네 이렇게 새벽부터 KBS 본강을 왜 나으러 간 겁니까? 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은 오늘 크게 장식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하던 수영장이 아닌 정말 큰 대회가 있었던 경기장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좀 많이 멀고 초대한 손님도 많아요 2015년 강주 하계 유니버시아 네벨을 했던 경기장 앞에 나와있습니다 강주 유니버시아에 대해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 예체능이 피날레에 맞는 그런 사이즈로 제작되어 준비했다 수영 대추전의 시작 잘합니다 첫 승 가자 첫 승! 첫 승! 첫 승! 첫 승! 선수들을 중간중간 만나면서 가려고 여기서 보였습니다 엔드슨 오시는 거예요? 맞다 엔드슨도 기대가 되고 자태은도 기대가 되고 또 차태은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난 거예요? 저희가 초대한 손님과 그리고 저희 대축제에 오실 손님들은 저희가 가는 여정에 계속 등장하실 겁니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초대했던 손님 중에 오늘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재현이 형 왔다 봐야지 저희가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어? 수영이 수영이 수영이? 오늘 뭐 소시 몇 분은 다 오겠지? 소시 몇 분은 다 오겠지? 소시가 뭐야? 소시가 뭐 소시지도 아니고 소시지도 아니고 소시지도 아니고 소시가 소시가 우리 동네에 이 합체는 수영 대축제 광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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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버스로 이동해 주세요 배영버스로 갑니다 경기 ocean 크리스틱 출발 cultural 근데 이렇게 팀복 있으니까 편하다. 이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지? 전주일러 가는 거 같잖아. 근데 진짜 시작하는 거 같긴 해. 선수단 거 같애. 옛날에 꼬딱꼬딱스 타고 와가지고 웃어갑니다. 웃어가면 돌아오는 길에 그냥 이게 들썩들썩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래서 탈락하잖아. 그러면 아무도 돌아간다. 진짜요? 이렇게 다 주둔치고. 이제 이제 수글수글 거리고 저 앞에다가 감독님이 적당히 해라. 모자랬다고 떠들어 니미가. 아 그래? 축하해. 축하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지석 씨가 드디어 50m 게임 중입니다. 진짜? 우와. 야 이거 진짜. 너 50m 완행이 돼? 네. 그동안 사실 누군가가 다쳤을 때 제가 데뷔책으로 출전하기 위해서 접영 빼고 세 가지 안 꼬고 다 마스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축제에만큼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50m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영으로? 배영! 배영으로. 내 교육도 이용만 해도 100m까지 이용만 해도 돼. 합니다. 혜진아 Liverpool, 와 진짜 노력한 결과요 오빠 오늘 볼 수 있겠어요.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기는. 이때까지 우리 경계icios 몇 번에 소고로 두 사람 다쳤으면. 대표가 왜. 아니 사실... 성이 다치기를 기도했겠어. 성마음의 반만 좀 있었어요. 누가 좀 다쳤으면... 저는 우리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실어갔을 때 폭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신 대타로 딱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수영이 다칠 일이 없더라고. 얼마나 거의 물리치료를 수영으로 가는데. 그렇죠. 누구누구 나와요? 궁금하다. 몇 명이 나와요? 총? 우리 빼고? 총 4팀이, 저희를 포함한 4팀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Q팀이 더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고? 개인전은 1대1로 해서 4명이 나와서. 예전에는 저희가 레인을 2개만 썼다면 오늘은 레인을 좀 더 넘어오는 거예요. 4명, 5명씩 뛰는 거지. 되게 인정되겠다. 네, 네, 해놓고는 5명.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연예인 같은데? 연전 연승은 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저... 뱉쳤네? 2패 했어요. 2패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록이 진짜 나쁘지 않은 게 8전 5승 4패. 1차 1패. 이건 아주 대단하구나. 지금까지 우리동네 해체대한 사상 성률이 꽤 높은. 아마 제일 높다 해도 강은할 정도로. 저희가 항상 뒤집기 해서 팀전에서 이겼잖아요. 배회의 형에서. 그렇지, 그래서 1승 3패 한 번도 해가지고 2승, 3승 올라가서 꽤 지금. 아, 민전이 조금 움직이는 몰빵나요? 자, 은정환, 키빈. 키빈, 은정환. 우리 종료의 수영빵. 은정환. 왠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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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다! 첫 번째 휴게소가 만남의 관장이거든요 거기서 거기 뭐예요? 거기 벌써 누가 있어요? 이 일은 아침에 벌써 가 있는 거예요? 네 식사 어떻게 하게요? 더 먹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든드라는 거 뭐하냐?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든드라고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냥 다 그냥 똑같은 거 먹자 좋아요? 최상국 국밥 국밥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요? 계란이나 뭐 오늘은 선수로 출전을 하시니까 저희가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1 2 아이고 사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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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부르신 소리 났어요 두 사람 두 사람 지고야 두 명 걸렸는데 가위밥에서 가위밥에서 한 명이 첫 번째 휴게소에서 밥 사기야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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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io 묵 찌 이렇게 많은 사람은 빠지게 그니까 마지막 מק מק lazy 묵지만 내서 네 하아아앙 오 Success 아 그렇지 오케이x3 randomly 적은 사람이 빠지게 ly 밥ramos 계산한 거야 으 오케이 어? 어떻게 생각 없이 가야 돼? 안 내면 박덕 안 내면 박덕 가위바위바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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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바 예! 유리랑 더 깨끗내야 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 누리. 아유. 누리가 다 알겠는데? 아무데로 누리지. 아 진짜 다들. 너무 뻔하게 못 냈다 진짜. 몇째 문장난이 재밌는 거야? 다들 빵 터졌는데. 둘이세 한 명 몰아주게 몰아주게. 아니면 둘이세 게임으로. 누리 오빠. 갑시다. 어? 갑시다. 아유. 유리냐? 우리 묵찌파? 아니요. 묵찌파 아니면 가위바위보? 묵찌파? 묵찌파?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20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 쓰잖아. 아유 그거예요. 말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똑같은 말. 아 토마토. 토마토.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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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우고. 유리가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 정영돈으로? 아니. 정영돈 좋다. 정영돈. 4, 2, 3, 4. 4, 2, 3, 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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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정.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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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퀘enh merc- 재인이야. 갈란 adoption. 지 genre 전 palavra Olha пере있는 훈련 Highland. 정. 기념해봤는데. 여기 다 불러 assigned. 탕수육. 샤랩.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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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못拜拜.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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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majority on this. 뭐 안되노? 가뭇기네! 진경도 이루 많은데 형 잘 먹을게, 먹먹어도 되죠? 아침부터 고기 먹을까? 아, 아국이지, 아국 오늘도 가슴도 열심히 하죠, 파이팅! 차 안이 났다 어, 차 안이 난 거 같아 아직도 음, 맛있다 요리 국밥 잘 먹어? 오, 되게 좋아요 해장국 좋지 여기 또 누군가가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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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왔구나 다시 왔구나 나이스 미츠 저희 다 같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나이스 대표님 뭐하고 있어? 태평양일코나 베스토영일코나 인도이안일코나 사라도 수용으로 세게 정복! 그마트팀 파이팅! 김병진 선배님 김병진 선배님 김병진 선배님 김병진 선배님 외국 분들을 때 다 국밥을 뜨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냐? 그것도 특이한 거 아니냐? 우리를 오늘 시합으로 말아먹겠다 이건가? 난 시한이 형이 되게 속은해 진짜 전화 오는 거 몰랐어요 형 형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 딱 듣는데? 잭슨은 수용먹어 쓰고 밥을 먹네 우리가 아주 그냥 그냥 어차피 쏴야 돼서 그냥 썼어 우리가 그때 이기지 않았나? 글로벌 팀한테 졌어? 글로벌 팀한테 졌어? 완전 게임도 안 되고 있었잖아 자 줄리언 강민혁! 줄리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유리 선수도 잘했는데요 네 안타깝네요 글로벌 연합팀의 승기로 끝났습니다 아 씨앤이 형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겼구나 아 씨앤이 형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겼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베리 위모 시베리 위모 그때 유리랑 대결해가지고 얼마나 25미터는 그냥 진리춤춤해 나가다가 막판에 훔쳐졌어 과속한 패스 출발 지가 잡아 지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았다 유리 화이팅 화이팅 유리 유리 통과합니다 우리의 이 지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유리 선수가 처음부터 페이스를 잘 유지를 했고요 너무 오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 어금체력 고강해서 온 거예요? 연습 좀 했어요 엔진 안 꺼지게 네 야 그것도 모르겠다 아 편안하다 또 시현 유리 유리의 시현의 어떤 리벤지 배치 또 아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 잭슨도 진짜 그 스포츠 집안이고 뭐 대단한 어떤 경력의 소유자인데 진리엠 강에 너무 압도적인 것 때문에 많이 쏙 쌓였다면서 아 좀 창피했어요 몸 너무 커서 저는 옆에 젓가락 같았어요 제가 진리엠 위협 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에이스 대결? 응 대결 그래서 제가 좀 그냥 너무 이번에 좀 몸 만들고 왔어요 몸 만들고 왔어요 치골에다 만들었어요 치골? 우와 대놓고 기대도 돼? 그냥 기대도 돼요 기대도 해도 될 정도야 돼요 우리 뭐 재윤이 있으니까 뭐 너무 저기 자신 만만하게 잠시 뒤에 강조해서 여기서 에이스가 뭐예요? 로빈이죠 로빈 로빈이 제일 빠른 문한보다도? 네 저보다 빠른 것 같아요 어? 선수 출신 문한도 제일 아 선수 출신이고 중국의 영웅 수장이랑 같은 수영장 같은 물에서 훈련을 한 거야 근데 재윤이한테 그때 간바리차로 져가지고 이재훈이 왔습니다 이재훈이 먼저 들어옵니다 예체능 트레스님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진 않았겠지? 선생님 아니 우진 않았는데 근데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밤에 자고 성상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기기 위해서? 이게 위에서 좀 연속했어요 박주 한 병 왔습니다 복수 해가지고 왔데 그나저나 허둥이 형 저희 밥 안 사주셨어요? 그렇죠 아니 저 지금 안 사주는 것 같잖아 왈도 그래도 먹기 참 불편해요 그치 우리 오빠니까 너무 웃겼잖아. 저 바로 우리 앞에 식사하고 저희도 밥을 시키고 싶어요. 형이 지갑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다 씻고 있는데 밥이. 버탄이 로웨이도 일본에 붕장하라고 했는데 붕장하는 거 아니었어요. 서정이 형이 밥 사니까 밥을. 뭐뭐 되지? 나는 포테이토 쿵버. 저는 우동 돈가스 정식. 우동 돈가스 정식 하나. 콩나물 해장국 하나. 저는 전주분밥. 짬뽕라면. 오빠 우리 치즈돈가스 하나 어때요? 치즈돈가스 하나. 나는 까도 뜨거웠어. 치즈돈가스. 형이 형. 꼬박꼬. 조치형먹는 돈가스요. 그다음에 저는 그냥 돈가스요. 그냥 돈가스요. 호동이 형. 아 뭐하노 지금. 매니저 어디 갔노? 내 지갑이 없는데. 용석 어디야? 요 아이가 이미 갔딴다 갔딴다. 망해야 갔딴고. 안성으로. 그러면 형이 이걸로 해갖고. 하고 나중에 저거. 아니 아니. 이거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시현이 형이 준다 지금. 시현이 형이. 시현이 형이 준다. 아니 진짜. 너한테 기부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계산이 돼야지. 이거 누구 한다고. 다 못 봐요. 진짜로. 좀 더. 좀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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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천 원. 7만 천 원. 호동이 형이 줬는데 시현이 형 카드로 계산하고 있어요. 아 우리 시현이 형 대단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호동이 형이 줬는데 시현이 형이. 진짜요? 오빠 오빠 진짜요? 7만 천 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거실 수가 있어요? 아니 호동이 형은 우리한테 7만 천 원 쓰기 아까운 거야. 저 풍채랑 어울리지 않아요? 강투에 가서. 와 됐어요. 우리 고기 먹나요 저희. 제가. 저 저 저 저 저. 오늘 갚는 거를 찍어주셔야 돼요. 찍어주신 분이. 아니. 미안해. 또 늦게 질무지도 왔다. 혼자 드시는 거예요 지금? 형 그거.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아 업데이트하면 돼? 응. 오빠 나 살려줄게. 나도 오빠 살려줄게. 나도 오빠 살려줄게. 저도 안 됐어요. 아 진짜 맛있어. 뜨겁지는 않아요? 오빠 여기 엄청 묻혔어. 신청한 유니폼에. 잘 먹겠습니다. 강도한테 왜 이렇게 많이 시켰노? 저는 우동만 해 먹으라고. 아우. 남편. 남편. 시연 잘 먹을게. 마지막 게 제 것 같아. 기운이 커 기운이 커. 야 고기 한 끼다. 아우. 하한 비교해서 한번 다할까? 하하. 하필. 구매키. 구매키. 묵찌? 묵찌다 묵찌 그냥 안 내면 계산 가위바위보! 간식 간식 자 여기 있습니다 현이 형이 더 쏟는데요 호정이 형이 또 지면 우승 쉽지 않겠던데 우리 글로벌 할 때 졌잖아 근데 저희가 건강이 됐잖아요 그때는 재훈이도 없었고 지원이 형도 없었고 자 다음 유교수에서 이제 간식 오늘 총 4팀이 출전하는데 어떤 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간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호동 오빠 다음 유교수님 간식 잘 줄 거예요? 잘 줄 거예요? 둘이 뭐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잘 줄 거예요 아이스크림 좋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근데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내가 호동이 형이라면 그냥 산다 어? 카메라가 너무 봐라 이번에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이 형 카도 없어요 아이스크림 사주동 아이스크림 사주동 아이스크림 사주동 아이스크림이 맛있거동 아이스크림이 맛있거동 아이스크림이 맛있거동 아이스크림이 맛있거동 여긴데요? 여기 계신데요? 어? 어? 팀복이야 팀복 팀복 형 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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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역재래요? 역재래요? 안녕하세요 설정하고 있는데 무슨 컨셉일까요? 야 바퀴보 입고 있다 얘들아 자국 났는데 다? 우린 남이 아냐 지배요 우린 우린 남이 아냐 팀이에요 여러분들 멤버들이 다 좀 사연들이 다 있고요 우리 성윤씨 같은 경우는 예체능 팀하고 한 팀이었지 않아요? 우리 팀으로 그저 원래 팀이었지 저희가 영입했고요 배신자 그리고 뭐 세영씨 같은 경우는 세영씨랑 아 세영 잘하지 세영아 왜 또 나왔어 이게 세영같이 아니 지금 히스토리 우리가 성경이 선수랑 그리고 또 대전부를 킬멍치로 선수를 잃을 때 예체능에서 처음 만난 것 같거든요 카메라 보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리더 성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아 죽어버릴지도 몰라 난 여기 죽어버릴지도 몰라 난 여기 난 이 아래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이런 노래로 죽을 것 같아. 원래는 안 돼. 너는 거 맞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 성공. 아니, 몸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운동 워낙 좋아해서요. 열심히 하느라고.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네, 어릴 때 수영선수 조금 하다가요. 아, 야구선수도 하고. 그러면 몸이 뭐 장난하시겠네요? 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측에 참몬, 이재용선수 몸 알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교할 만해요? 아, 네, 워낙 좋으셔서 잘 모르겠어요. 워낙 좋으셔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 자신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거 성공을 만만해주면 대감한다는 겁니다. 어? 바로 걷네? 어? 어, 바로 걷네? 야, rápido lidt 네? 그래가지구, 저전. 어허허허허허힉! 저전. 어었허허허허허우! 이야아아아아아 enjoyable now you guys draw 아, 예. 원래?", 좋고 Bevölker. 폴스타! 우리 엑flo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기다렸으면 Breaquin dialog exhaustion던 인사! 안녕하세요стро 반갑습니다. 대전의 물개 봉준우입니다. 아 그렇죠. 물개구나. 닉네임을 대전물개라고 했어요. 제가 말이죠. 대전에 금광이라고. 금광을 너무 안단 말이지. 대전의 금광 물개라고 제가 한 때 어릴 때 나아쳤거든요. 제가 기록지를stone 왔었어요? 내가 이기잖아. 내가 이기잖아. 야 경안이 말이야. 너 그때 한 달 전에 왔었잖아. 형이 있길래 원래 비밀로 하려고 안 보여준 거죠. 오늘 만약에 형들한테 지잖아 지도야. 네 인생 태어났을 때 영원히 지는 거야 이제. 질 일이 없고요. 제가 이러면서 잘 보여주는 게 반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대로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 수영에서 지배왕. 진호 형은 스타일 때는 요한이도 있었고. 매번 2등을 하셨다고. 그 다음에 다른 방송에서는 동민이가 있었고. 여기선 내가 있는 거야. 여기선 내가 있는 거야.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잖아. 최고의 오늘 그 하이라이트는 이제 홍진호냐. 정영돌이냐. 정영돌이냐. 행돌이냐. 진호냐. 한 달 동안. 하얀 띠 대결. 하얀 띠 대결. 하얀 띠는 재밌어요.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생신은. 사람의 미래인데. 참을 속상하게. 그 선한 얼굴을 놓으셔가지고. 정말 악바리처럼 최선을 다했고. 한편으로 현장에서 터치가 누가 빨랐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박필의 선거를 들으켰기 때문에 더 속상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35미터 시점으로 한번 섭니다. 자 올라와요. 텅홀과 김세형. 김세형과 성훈. 5미터 더. 3미터. 2미터. 1미터. 정말 레인이 5미터만 더 길었더라도. 이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5미터까지 필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맨날 술 먹고. 3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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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형에서 지우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성훈과의 어떤. 한반대결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한반대결을 승리하기 위해서. 혼신임을 다했습니까. 아 저. 제 친구가 국가대표 절병 친구가요. 2주 동안 속성으로 운동향을 짜줬어요. 제가 팔 길이를 늘릴 수도 없고. 팔 데미지고. 키를 또 늘릴 수가 없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건. 그만디 클래스는. 지금 성훈 씨에게 양이 딱 잡으러 와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중에 우리 성훈 씨도. 공공의 정세가 뭔가 잘해. 고정 형이 너무 잘해. 오늘 지면 영원히 성훈한테 지는 거야 이제. 영원아 2인자. 아 2인자로 땡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와중에 또 우리 예행양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성대모사도 잘하고. 아버지가 또. 그래 방송 보시고 아빠가 뭐래요. 아 너무 잘 따라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따라했다고? 아 저 또 준비했어요. 성대모 하나 또 가져왔어요. 누구요? 아 저 파이의 여진구 선배님이랑. 김윤석 선배님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를 하실 뿐. 자 카메라 열쇠 레디. 엑션. 아버지. 저 정말 못 죽이겠어요. 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나 왜. 너만 깨끗하다고. 너만 깨끗하다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데 너만 깨끗하다고. 포인트가 딱딱 있네. 예전분 씨도 예전분 씨도 김진동 씨도 보였어요. 턱에 톤 있잖아. 뭐라고 해요. 너만 깨끗하다고. 너만 깨끗하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만 깨끗하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정은. 동그랗게 뜨고요. 동그랗게 뜨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습니다. 너만 깨끗하다고. 리헌이 리헌이 집이에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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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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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오늘 다음 축제 글맞게. 또 많은 우리 스타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간식 먹으러 갑시다. 간식 먹으러 갑시다. 나이스하십시오. 그러면은 시연이 밥을 샀는데 그거 안 들으니까. 이거는 내가 드신 이유지. 여기 한번 계산하고. 아니 가위바위바 해야 돼요. 아니 가위바위바. 아니 아까 7만천원하고 이거는 3만 얼마인데. 나 아까 뭘 봤데. 아 근데 나 계속 위에 빡까빡이. 그리고 이기고 사. 이기고 형이 상드리면 더 낫지. 이기고 사는 게 또 나오겠네. 이겨라. 내가 웃기냐. 이기고 딱 멋있게 해볼까. 회사랑 개인 회사랑. 자 힘내면서 렛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잇. 나 진짜 싫어하지 마. 진짜로 싫어한다. 나 재윤 오빠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 재윤 오빠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 재윤 오빠 다 젖어. 재윤 오빠 다 젖어. 이 와중에 다 젖어. 왜 왜 형 미견들어. 왜 형 미견들어. 나 갈까. 저기. 저기. 밥값가 준비 없나? 동생을 위해서 또 형 또 에이스니까. 아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또. 대단하네. 형 그러면 밥값은 안 주실 거예요? 뭐라고? 밥값은 안 주실 거예요? 이거 지나간 거지. 자 이거 다 이래. 오케이 쟤릭해서 이제 마무리. 저기다 저기다. 다 사자. 이렇게 하나 내밀지. 울치네요. 잘해요. 잘해요. 백맨 맛있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마음이 대란합니다. 따뜻하고. 이번 대출제 빅매치는. A급 아니면 병아리 반. 아 병아리 반 그게 제일 재밌을 거 같아. 재밌을 거 같아. 검은 띠. 검은 띠랑 병아리 반이 제일 재밌을 거 같아. 있을 거 아니야. 진짜 그거 미리 알아둬. 만약에. 근데 내가 만약 안타깝게 진호한테 졌다 정말. 정말 안타깝게 졌다. 와 진짜. 나 운다 오늘. 클로징처럼 물 거야. 진짜 제발 이게 재밌을 거 같아. 어 정말 막 내가. 검은 띠에서 진 거처럼 물 거야. 올림픽에서 진 거처럼. 여기서 뭔가 되게 드라마가 나온 거 같아. 병아리 반. 아 이게 클로징. 망양주계에서. 여기 망양. 망양주계인 아이돌. 저희가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팀. 마지막 네 번째 팀이 있는 거다. 어 단체복이 안 보이는데요? 사람들 몰려 있네요 저쪽에. 저쪽에 있네 저쪽만. 저쪽에 있네 저쪽만. 아, 저기 뭐 쉬고 있네. 뭐 괜찮은데? 누구야? 암마 여기 있는데? 이건 무슨 컨셉이니까? 진짜 누구야? 새로 있다, 새로 있어. 샤워다! 봤네. 이경이 있네. 야, 이경이 있네. 이경 씨 있다, 와. 이경 씨 진짜?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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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착해서 또 건망지게는 못 받고 있고 안 들고 전하고 있어, 지금. 본인의 어떤 입수 과정에서의 실수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어떤 미안한 마음에. 오늘 또 다른 팀을 이끌고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의 실수로, 제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예전에 제 주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전 주장으로. 기운의 주장. 저 때문에 놓쳤고, 돌아가는 길이. 저 또한 그렇지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와, 너무너무. 미안하고 승리의 맛이 진짜 뭘까요? 기운의 주장. 기운의 주장. 기운의 주장. 기운의 주장으로 쓰신 주장의 길이를 이제 이임하고 저는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팀이 주장은 뭡니까? 한 번 누를 거 같은데 한 번 안 눌리죠. 아니, 가운데 저 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저 분은 병 걸리신 분 아닌데? 병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주장 선생님께서 팀 톤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다리에 털이 엄청 많아. 아, 면도가 있어! 면도 안 했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저한테 져가지고 면도한 거야. 아, 면도가 있어! 그런 거야! 성훈 선수한테 지면 이 자리에서 면도를 하시겠습니까? 면도요? 네. 퓨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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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미터 남았습니다. 성훈 2면은 없습니다. 성훈의 승리. 아니, 얘기하지 못해. 엄청 차이 났어요. 그렇게 아쉬웠어. 고조리. 드려버렸어. 고조리. 면도했어! 면도했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저한테 져가지고 면도한 거야? 안녕하세요. 나 뭐하네, 그러면. 진짜로 하시면. 나 제가 뭐하네. 한국의 퓨젝맨이었던 성훈이 저번에 성훈 씨한테 져서 약속을 지키려고 사나이답게 면도를 하고 면도를 하고 왔습니다. 자, 지금 최고의 퓨젝맨에 스웨데를 깎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잘생겼다. 멋있다. 지금 그런 핸드폰 느낌이 좀 더 커져버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면도를 깎고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 우수에 찬 눈빛의 그 양조이 컨셉을 오늘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 뭐 설정 되게 좋아하시네. 유명한 영업의 양조이. 대그맨 느낌이 많아. 아니, 근데 아무래도 오늘 수윙이니까 수윙을 깎아보면서 기록 닫히기도 도움이 되겠어요. 아, 그럼요. 당연히. 수염 있을 때는 그 수염 물의 저항이 이 수염에 휘말려가지고 좀 제가 그때 기록이 안 좋았었거든요. 미사일은 한 번 제한이겠죠?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근데 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저희는 7.8기 팀이라고. 아, 상훈이 먼저 통과하네요. 자, 은정말로! 케빈, 케빈, 은정말로! Games 순리의 맛이 진짜 뭘까요? 홍의사인어 보스 나임스미나입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제전 발견 환경! 오늘 그 때의 어떤 패배를 앙깡폼하기 위해서 일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연하죠? 목표는 역시 성운? 목표는 역시 성운?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오늘은... 성운이 안 잡혀요. 오늘은 이제 선우 씨가 아... 선우 씨가 오늘 비교를 하시는 예정입니다. 턴이나 스타트에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선출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보완하고 왔습니까? 네, 턴 위주로 좀 연습을 하고 네, 턴 위주로 좀 연습을 하고 많이는 하지 못했는데... 저는 턴 안 하는데요? 턴 위주로 했어요? 네, 턴 위주로 했어요? 아니, 턴 위주로... 턴 위주로! 50m 멀다니? 턴 위주로... 턴 위주로... 턴 위주로... 진짜... 진짜... 케이퍼 사실일제! 턴 위주로... 지원이한테 간발의 태도를 평행해서... 자, 은지원과 케빈 거의 생각나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5미터 남았습니다. 자, 은지원이 조금 움직이면 거의 빨라요. 은지원, 케빈, 케빈, 은지원! 은지원! 은지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스타트팀 좋았는데... 마지막에 역전을 당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힘을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좀... 마지막까지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이경이도! 이경씨도 아마...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은지원씨에 대해... 어떻습니까? 다... 정해진... 계획조리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시스템! 네! 20만 부 25m를 직접 비교해보시면... 은지원 선수가 얼마나 다른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반에 굉장히 여유롭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피치를 올리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승리의 맛이 진짜 뭘까요? 정말 승리의 맛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방송 보고 뭐래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은 꼭 승리의 맛을 보고 연락을 주겠습니다. 우리 라임스 민아 씨는 우리 동네 앤처럼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포기를 좀 해주세요. 시청자 분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출전팔기 팀의 홍일정, 인어공수, 라임스 민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유리 선배의 수영실력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서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근데 너무 잘하셔서 만약에 이기면 제가 더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선배님들 지금 배영? 배영?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도전. 아, 진짜. 진짜 깜짝이야. 선배님, 오늘 배영을 통해서 대결하고 싶다. 아, 눈을 못 맞으시겠어요, 막. 애매하게 보면 되죠. 잘 먹으세요. 선생님, 제가 그냥.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짠! 뭐야. 쌍기 씨. 네. 근데. 아, 쟤는 뭐 말할 때가 없지. 아, 말이 틀려. 아, 진짜 맞네. 맞네. 아니, 근데 원래 수영 원래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물도 무서워하고. 그래가지고 수영을 잘 못해요. 근데 못해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발로 봐도 이길 것 같아. 아, 말이 틀려. 저희 팀 구경에서 여러분 다들 참여하십시오. 수영. 자, 그럼 다 같이 다 함께 광주로 출발! 여기가 바로 출발!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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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우리동네의 재능 수영대축제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전팀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동네 수영반 강호동 정형돈 은지원 성훈 션 이재윤 서지석 유리 손에 손을 더 충격을 넣어서 글로벌연합팀 샘 해밍턴 줄리안 잭슨 로빈데이어나 문한 시현 오타니 류혜인 남이 아닌 팀 김경중 김세영 정성윤 홍진호 김민규 예인 송경일 김세영 송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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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전 8기 팀 황성웅 이이경 민하 션 션 킬빈 이삭민 션 션 승진 8기 환영합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 동네에 예체령 수영 대축제 멋진 대결을 펼칠 모든 선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요 우리가 서있는 이곳은 2015년 강주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가 일렸던 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경기장이 압수를 하네요 빅골 광주에서 그렇죠 여기서 수영 대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경기기 이만한 각오를 일단 7전 8기 우리 주장 황성웅 한걸음 앞으로 이만한 각오를 뜯겠습니다 저희 7전 8기 팀한테 승리의 맛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7전 8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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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7전 8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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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7전 8기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일곱 번 넘어트려봐요 형이 일곱 번 넘어트려봐요 형이 일곱 번 넘어트려봐요 그렇죠 다음은 남이 아닌 팀 주장 김형준 한걸 앞으로 남이 아닌 팀 피보다 진한 팀워크로 우승을 쟁취한다 화이팅 화이팅 피보다 진한 팀워크로 언제부터 팀워크로 따셨습니까?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우린 남이 아니야 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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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 팀만 이기면 됩니다 아니 예 지능 팀만 이기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고 나갈게요 상의를 하시고 적분에다 상의를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적분에다 상의를 하시고 적분에다 상의를 하시고 결정이 되시면 조사분에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너무 웃겨 외국사람들끼리 한국말로 해의하잖아요 난 이게 너무 웃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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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됐습니까? 개인 생각 말고 팀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가져왔으니 우리 꼭 이길 겁니다 석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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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준비됐어? 네 조용히 왔어요 태평양에 있거나 에서영에 있거나 에서영에 있거나 에서영에 있거나 다시 할게요 너무 흥분내네 타입이 좋았네 태평양에 있거나 에서영에 있거나 인도영을 꺼내서라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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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한글한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팀의 주장 성운 우리 성운 선수가 앞으로 나오고 계시가지고 아 우리 구원도 없어 없잖아 그러면 뭐 출사패만 출사패만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너 또 연기하지 말고 슬프다 아 아 일단 저희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 힘이 분명히 저희한테는 있을 거예요 이제 다른 팀들은 저희 팀을 잡으려고 왔겠지만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진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있는 힘껏 젖던 팀들한테는 이겨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겨봤던 팀들한테는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오 잘 지켜받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수영 대축제시대입니다 다 오늘의 재량 수영 대축제 저희들이 경기장에 와있는데요 이야 진짜 뭐 국제 경기를 하는 곳이라 일단 뭐 눈부십니다 다음께 함성팡팡 예 재량팡 강중이 2015 유리머시아도 대회 경기장 실내에 디디딜 들어와있습니다 경기 룰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은 7경기가 치러집니다 1등만 100점의 보너스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고 생각하시고 양보 없는 멋진 레이스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다 함성팡팡 그 첫번째 대결 병아리밭 25부터 경기를 시작합니다 제일 보고싶어 제일 보고싶어 아니 왜냐면 원체 오랜만에 경기를 뛰어보는 거라 잠깐만 얘 병아리밭이야 너 그때 한달리로 왔잖아 무조건 이기들어가겠지 27 encanta 현실은 4배생의 본능 한달리로 올해 7배생의 본능 진정은 5배생의 본능 4배생의 본능 4배생의 본능 5배생가лив고 각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레인의 션!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영돈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이긴다는 편협한 각오보다는 제 기록을 뛰어넘는 더 나은 정영돈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팀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마지막이니까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팀 승리를 위해서 1승을 추가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성디의 여신이 우리 동네에 승반을 올 수 있게끔 첫 상의 물꼬가 되겠습니다! 4호, 더! 4호, 더!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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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에 승흥 수영 대축제 자유형 25m 개인전 경기입니다. 1레인 우리 동네 수영반 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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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인 남이 아닌 팀 홍진호! 하나, 둘, 셋! 홍! 3레인 우리 동네 수영반 정형돈! 4레인 글로벌 연합팀 오타니 료헤인! 료헤인! 화이팅! 화이팅! 5레인 7전 8기팀 이상민! 6레인 우리 동네 수영반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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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 병아리 반이긴 합니다만 병아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상민 선수가 기록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리 예체능반 선수들이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록상으로도 강호동과 이상민 5레인과 6레인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호동! 이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이제 기회 없어. 가려워.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이제 기회 없어. 가려워. 가려워. 출발합니다. 출발한 1레인의 현과 5레인의 이상민이 조금 빨랐습니다. 5레인의 메시지 고수의 공연 사운드 구석 가운드 오! 잘됐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출발했다. 고수의 공연 최연 조치 역시 이상민 선수가 스포츠가 상당히 좋습니다. 5레인의 이상민 선수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 뒤를 오타니 류에이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동 션 순인데요. 이상민 도착. 오타니 강호동 순입니다. 오타니 강호동 순입니다. 그리고 션과 그리고 션과 이사민 한테. 이사민 한테. 이사민 한테. 자 역시나 이제 오레인과 육레인이 각 주점이 되었죠. 이사민 선수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역시 이사민 선수가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 단위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1위. 오레인의 이사민 선수 14초 87. 2위 류헤이 16초 78. 3위 강호동 17초 49. 자 이상민 선수가 14초 때 기록을 냈어요. 그만큼 이 단거리 종목에서는 스타트와 기록 경기에서 이 기록과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파체하는 순간까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쉽지만 뭐 꼴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우려했던 홍진호 선수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그 하얀색 최고의 백미 홍진호냐 제경돌이냐. 제경돌이냐 홍진호냐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저 이럴 거면 저 왜 불렀습니까? 하하하하하하 이슬밤 부터 우승자는 이성민! 이슬람 사이! 이슬람! 해외 빛! 핀수영의 우리 동대 수영반 성훈 그리고 7.8기 팀의 샤르 제일 중요한 건 이 관점 포인트는 정성현 선수가 예전에 핀수영 선출이라는 공 그러면 연안팀의 로빈 미리 보는 계승전이네요 네 그렇죠 아마 핀수영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선수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동대 수영반에서 보여드렸는데 장혜슬 선수가 세계 기록 보여자이고 또 세계 선수권 우승자이면서 화제의 주인공이었는데요 그 어떤 박쥐가 넘치는 핀수영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박수 도착 마지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Gaia 한국인이라는 것에 우리인의 화면을 띄는 무언가 이번 주에 대화할 수 있다 성훈 소수의 경기 임하기 전에 대한 어떤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가지고 올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점이 하게 화이팅! 팀을 위해서 한번 죽을듯이 촬영을 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팀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화이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동대체는 수영 대축제 핀수영 50m 개인전 경기입니다 자, 이게 약간의 생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핀수영 50m 대결이고요 각 팀의 A3 핀수영 대표로 나섭니다 선수 대결입니다 차렷 자, 출발합니다 자, 팀성이 묵직한 수리와 함께 화이팅을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팀성이 묵직한 수리와 함께 화이팅을 출발했습니다 자, 역시나 성훈 선수가 마치 돌고래처럼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발목 다루는 상당히 잘하고 있죠 네, 거의 압도적인 만큼 성훈 선수 치고 나가고 있어요 자, 맞습니다 자, 앞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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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 선수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먼저 부착을 했습니다 20초 4, 6의 기록이고요 2위는 정성윤 24초 2, 1 사네이 셔누 24초 2, 0 4위는 로빈 25초 8, 4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저는 연습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성훈 선수가 이 기록이면 자유형 50m 세계 신기록에 가까운 기록이거든요 자, 앞두다! 자, 앞두다! 20초 4, 6 20초 4, 6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가늠할 수 없는 어떤 폭팔력 엄청난 충격으로 20초 4, 6 나중 피수의 우승자는 성공! 성공! 빼빈! 성훈 선수 좀 생소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역시 다재다능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실제 경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느낌이었고 특히나 성훈 선수가 팬 수영을 할 때 엉글과 상당히 셰피하게 움직이네요 그렇죠 자, 우승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아 어떤 보험 한창운, 보험 금메달의 주인권도 주인공이지만 스타트가 남들보다 빨랐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추진력이 예, 어떠셨어요? 1승 안겨다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 지키려고 열심히 밟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을 또 김윤석 씨가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영화배우를 김윤석 씨가 나와 계신데 김윤석 씨가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인 우리 성우 씨의 실력을 보고 관전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너무 대단하다고 정말 끝내줬다고 자 다시 한 번 더 남자핀 수영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수영만 안전하게 보너스 점수 100점을 합포합니다 수영 대축제 저절배인유를 채집 장혜정 선수 뿌리잡기를 할 텐데요 셀카이! 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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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의 세계 2位 너무 맛있어.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감사합니다.